네 오크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배봉초등학교인데 배봉초등학교 연못 청소 끝났구요 끝난 영상 한번 이렇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겨울인지 다 갔는지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거는 다리고 이런식으로 물은 나중에 초등학교 측에서 따로 채우신다 하셔가지고 완전히 채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뿌연 이유는 물을 채우다가 진흙이 조금 올라와서 뿌연 것도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박테리아 활성제를 넣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조금 뿌연습니다 네 전체적인 모습이구요 감사합니다 예상에서 spoil 자세한 영상은 over 맛있어 아멘